이번에는 엑서사이즈에요. 엑서사이즈 17편 입니다.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는 거에요. 클릭했을 때 파란색 깃발을 클릭하고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나무들이 자라나요. 어떤것은 파란색 나무도 자라나고 또 빨간색 나무도 자라나기도 하고. 그죠? 빨간색과 파란색 나무들이 번갈아 하면서 자라고 일정하게 커분한 뒤에는 옆으로 썰어져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에요. 마우스로 클릭하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 장소에 이렇게 나무가 점점점점 성장을 했다가 그리고 성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넘어져서 사라지는 거에요.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디든 나무가 성장을 하고 그 나무는 이렇게 파란 나무일 수도 있고 빨간 나무일 수도 있고 랜덤하게 결정되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배경화면은 저는 포리스트를 썼어요. 여러분들도 원하는 뭔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